첫 게임 시작됐습니다 이야 첫 득점 반격당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간결하고 날카롭게 들어갔어요 컨디션을 하면서 지금 자기 컨디션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깻면서 이야 1대2 넵 원투 넵 이번엔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넣다보면 네트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김문수 자 서버 득점 넵 스립 아 강력해요 네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질 때 그날 잘 되는 날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아 주선수의 롱플레이 마탑스피대결 임규현입니다 6대3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벗어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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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받지 않고 두번째 게임으로 가야되요 자 렛 나갔어요 렛 원홀입니다 이번엔 네트 받고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갑니다 두번째 게임 분위기를 바꿔 놓고 있는 김문수 걷어올리고 싶어 2대4 임규현 찬스볼 임규현 김파현 김문수가 임규현이 돌아선걸 확인을 했습니다 나갔어요 팍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엔 스코어는 5대6 아 나왔던 경지훈 선수가 좋기 때문에 잡아줘야 되는데요 아 좋습니다 김문수 7대6입니다 김문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자 다시 한점을 놓 6대8 자 6대9 이번엔 개인 포인트에 김문수는 올라가야 됩니다 네 네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나갔어요 해야 돼요 네네 아아 끌어내야 되는 상황 벗어납니다 김문수 듀스가 됐습니다 깊어요 나가버림 포인트 아 야 인기현우 밖으로 날리 나갑니다 네 지금 똑같은 곳으로 계속하니까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주